안녕하세요 따다안녕 저번에 저희가 연어김밥을 엄청 잘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육회 특집입니다 연어특집에 이은 육회 특집 그래서 오늘은 그래서 오늘 만들 요리는 육회 김밥입니다 육회 김밥은 진짜 처음 듣는 것 같은데 요즘에 인기가 많더라고요 도산분식이라는 곳에서도 좀 많이 먹나봐 도산분식 진짜 가보고 싶었는데 익선동에 한 번도 안 가봤어요 그래서 오늘도 멋있게 육회 김밥을 만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육회를 준비해왔어요 육회 양념은 저희 정육점 맛집에서 주신 양념인데 육회 양념을 하시고 싶으신 분들도 육회 양념은 한식 자격증에 보면 불고기 양념이에요 간장, 소금, 설탕, 마늘, 파 이렇게 들어가는건데 직접 드시고 싶으신대로 양념을 해서 준비를 해주세요 과제 어렵게 되는 교수님처럼 말씀하시네요 밤바풀어 꼭 제대로 안알려주고 해가면 점수 짝이 된다 아니 저는 점수는 짝이 안됩니다 끝 자 육회를 잘 섞어주세요 아아 침 보인다 진짜 여기 육회는 뭐 맛있지 여기 육회 진짜 맛있거든요 제가 자주 보여드렸잖아요 나도나도해서 되게 많이 보여드린거 같아 평상시에 진짜로 월공동에 찐맛집이라는거지 응 자 아 진짜 맛있다 미쳐봐요 자 이렇게 육회 양념이 됐으면 여기다가 이제 김밥에 들어갈만큼 빼주세요 요정도면 되려나 김밥에 들어간 육회는 고추장 육회로 만들거에요 이 육회 양념에다가 고추장 조금 넣어주시면 됩니다 끝이에요 진짜 맛있겠다 진짜 맛있겠다 오빠는 고추장 버전 육회도 좋아해? 그냥 육회도 좋아해? 나는 둘 다 맛있는데 그냥? 나는 다 좋아해 죽을래? 혹시 모르니까 간을 한번 볼게요 제가 먹고싶어서 먹는게 아니라 한근은 질진네 비빔국수에 올려먹어도 맛있겠지않아 맛있다 자 고추장 준비됐고 그러면 김밥을 말아봅시다 김밥을 오늘 어떻게 쉽게 만드냐면요 햇반을 이용할거에요 김밥밥 만들기가 진짜 어렵잖아요 그 고슬고슬하게 짓기가 그래서 저번에는 초밥밥을 이용했다면 이번에는 햇밥밥을 이용합니다 햇반에다가 소금 살짝 참기름 듬뿍 이렇게 섞어주세요 제발 성공하실게 해주세요 오늘도 연어 김밥에 마음에 담아 기운을 받아 손에 물을 살짝 묻히고 갑니다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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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아 됐고 여기다가 깻잎을 올려주세요 아 제발 성공했으면 좋겠는디 자 다음 육회 올라갑니다 듬뿍 넣어줄거에요 자 이렇게 이렇게 들어갔고 그 다음 이제 단무지 단무지를 채썰었어요 제가요? 네 그 다음 파채 여기까지 이번에는 육회이기 때문에 파채가 들어갑니다 말 수 있을까요? 도전해볼게요 네 해보세요 제가 보기엔 가뿐히 성공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요 갑니다 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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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오오오오오 오오오오오오오오!! 성공이에요 여러분~~ 아무래도 김밥탕 사야 되려나봐 사내 손님들이 꼬랑지 하나 어디 갔죠? 자 여러분 그러면 이 레시피를 한번 해보세요 맛은 괜찮은것 같거든요 완 방향이 너무 큰 것 같은데 그러면 오늘도 어떠다 보니 성공했구요 먹으러 가볼께요 기분이 최고좋다 기분이 최고 짠 완전 예쁘쥬? 그럼 얼른 먹어볼께요 노른자를 터트릴까 말까 터트릴까 말까 일단 말고 먹어야지 노른자 선생님 살짝 옆으로 옮겨주세요 터졌어요 잘 먹겠습니다 너무 맛있어 완전 웃음이 나오는 맛이에요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음 너무 맛있어 육회는 진짜 자고로 한입 가득 먹어야 돼 진짜 여러분들 육회를 육회 배달로 시키면 요만큼 한 덩어리 나오잖아요 그거 절대 안 돼 무조건 정육점에서 육회를 떼어다가 이렇게 국수처럼 먹어야 된다니께 다음은 육사시미 쫀득쫀득한거 보세요 여기 참기름장에 해가지고 잘 먹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맛있는데 맛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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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불닭소스는 마법의 소스인 것일까? 연어랑 먹을 때도 불닭소스 진짜 잘 어울린다고 했잖아요 육회랑도 진짜 잘 어울려 이 육사시미의 쫀득쫀득함하고 꼬소함하고 불닭이 매콤함하고 감칠맛하고 너무 잘 어울리네 여러분들도 진짜 불닭소스랑 같이 드셔보세요 다음은 오늘의 주인공 육회김밥입니다 과연 어떨까? 연어김밥처럼 맛있었으면 좋겠는데 잘 먹겠습니다 대박사건 완전 맛있어 우와우! 너무 맛있네? 고추장 육회라서 고추장 향도 나고 밥이랑 일단 잘 어울리고 파채가 있어서 느끼하지 않은데 단무지가 있어가지고 또 김밥스러움도 있고 완전 맛있어요 진짜 해드셔보세요 여러분 고추장 육회 비빔밥 먹는 맛이랄까? 아니요 근데 또 육회비빔밥하고는 달라 말 그대로 육회비빔밥 어떤 천재가 육회비빔밥을 할 생각을 한거야? 다음은 육회랑 치즈랑 많이 먹더라구요 저는 한번도 이렇게 안 먹어봤는데 맛있다나 봐 고추냉이 소스에 찍어서 음? 너무 볶음밥 칠장 음... Earth 우린 새끼 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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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행복해요 지금 아야 아 암 데쮸 으 안 돼! 안 돼! 안 돼! 아 확실히 육회도 회잖아요 시트레스 계열이랑 같이 먹으니까 너무 맛있다 오렌지의 상큼함하고 잘 어울립니다 여러분들은 육회 어디가 제일 맛있으세요? 저는 육회 최고 맛집은 광장시장 육회인 것 같아요 광장시장에 육회자맥집인가? 거기를 저랑 도님이 진짜 연애할 때부터 자주 가거든요 광장시장 가면 꼭 가는 곳 존마탱이야 이 육회가 얇게 썰어져 있는데 여기서 입에 쫀득쫀득해서 입에 쫙쫙 달라붙으면서 질기지도 않고 양념도 너무 맛있고 육회는 그냥 진짜 사랑이다? 근데 거기도 양이 적어 육회는 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양이 적어요 한입거리에요 한입거리 그래서 육회는 진짜 집에서 먹어야 돼 이렇게 해야 뿐인데 베이컨 더 맛있게 썰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다 맛있게 썰어 깜짝이야 고춧가루 맛있어 치즈가 맛있네 이렇게 먹는게 이렇게 해서 이 불닭소스랑 해먹는게 진짜 맛있는 것 같아요 불닭은 신이 내린 소스에요 이렇게 맛있어 마지막으로 내가 굉장히 잘 만든 육회김밥 토산분식의 육회김밥보다 훨씬 맛있게 생겼지요 그리고 훨씬 맛있어요 나 진짜 이러다 김밥장 사야 되는 거 아니야 너무 잘 만들어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